안녕하세요. 오늘도 열심히 탐차하러 가는 중이에요. 항공시 고전걸리를 보고 오후에 또 도착했대. 공사구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일단 도착을 해보고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따 2분 상음이랑 같이 갈게요. 이제 산타지 왔는데 보실까요? 오늘은 딱 조금만 이것만 가져왔어요. 일단 어디를 해볼 거냐면 여기가 돌들이 다 떠내려와 있어서 큰 바위돌들이 떠내려와 있어서 그냥 돌 뒤에 있는 회사들 보이시죠? 이거. 이거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볼 뒤에 그냥 이런 데 해보려고요.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. 탐사경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은 탐사경도 한번 해보는 걸로. 일단 석션합니다. 오! 이거 아닌데?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어우 이 씨 이거 두개 보다 많아. 아 이거 또 석션하다 바꿨는데? 에이 씨. 나는 왜 그러는 거야. 왜. 일단 이거 패닝을 먼저 해봐야 돼요. 이거를 다 확인할 수 없고. 아 너무 많아. 난 위에 위에. 엄청 많아. 이거 패닝하다 나 죽을 것 같은데? 슬리스 가져올걸. 설치하는 시간 다 가져왔어. 다 안 가져왔어. 어떡하지? 딴 데 할까요? 일단 해볼게요. 아니 일단 해보는 걸로. 한양동이 간강차려있는데? 너무 많아. 아우 다 같이. 이렇게 맨날. 이렇게 맨날. 이렇게 맨날 맞지? 차근차근. 차근차근 그냥 난리도 버리기는 또 아깝잖아 그죠? 나만 그렇게 생각하다? 아까워 아니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건 사실 안해 나 왜 장갑도 안 쓰고 이러고 있는 거야 장갑을 떼어야겠다 장갑을 떼어야겠다 엊그제 장갑을 안 떼고 바쁘아 장갑을 떼고 편히가 나갔어 바쁘게 가거나 멀리 멀리 바쁘게 많다 일단 이거 석션해서 패닝해볼게요 되게 웃긴 게 나 여기는 금 버렸나봐요 위에 좀 더 했다고 너 패닝해보니까 미세가 나오네 난 여기는 금 다 날려서 버린 거네 미쳤어 에이 진짜 간장하겠다 이러니 맨날 금을 못 봐 그죠? 일단 통에 담아놨던 거 패닝해볼게요 잠깐만요 저기 옆에서 한 친구님이 불러 뭔지 모르지만 가볼게요 갔더니 부르셔서 봤어요 나는 금 나왔는가 금 나와서 부르셨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커피랑 이거 주셨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거 받아놨고 스나이핑하시는 분이셔서 스나이핑 어떻게 하는지 방법 배우고 그러고 왔어요 일단 저는 하던 자리마저 해볼랍니다 한 툴 한 툴 한 툴 한 툴 한 툴 짠 짠 여기 이렇게 지금 석션해봤거든요 근데 음 긁는다고 긁고 했는데 석션을 더 해야되겠네 그죠? 일단은 일단은 패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가 좀 많아서 더 담는 건 조금 좋고 일단은 이거 패닝 해놓고 그런 다음에 석션을 다시 해볼게요 보이시나요? 미세 조금 나왔어 몇 개 짜리네 풀풀이 털을 거야 탐사경 해보려고요 일단 나중에 다시 와보들에도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탐사경 해보려고 해요 저자리도 석션을 딱 해봤는데 딱히 뭐 없고 빨리 갈대풀이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?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나오면 패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 보이시나요? 이 갈대풀이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이렇게 안반도 있고 그래서 안반 틈새를 긁어가지고 마지막 석션 한번 해보려고요 음 석션 지금 일부 해놨는데 아직 남아서 깨끗하게 한번 요 두골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양쪽 이렇게 한번 석션하고 집에 갈랍니다 잠시만요 마지막 해냉이에요 여기도 차철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이게 보이시죠 차철 보이세요? 좀 흘러내려갔어 뭐가 없나봐 그래도 갈대뿌리 털었다고 미세 몇개 나오네요 오늘은 이걸로 끝 오늘 갈대뿌리 털고 해가지고 요거 했어요 요거 좀 그렇죠? 그래도 어쨌든 괜찮아요 오늘도 볼 만큼 봤어 잠깐 한 것 치고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일단 다음에 또 한번 와볼 수 있음 와보고 저는 이제 집에 갈랍니다 잠자 끝내보시면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도 엽상 너겟 알금 뭐 이런거 없습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아까 처음 가는 곳이라 조금 그랬는데 스냅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뭐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뭐 뭐 오늘 키바람 뒤에 쌓여있던 모래들 석션에서 패닝해봤는데 미세 몇홀 나오고 말았어요 다른데 같으면 주변을 한 번 더 해봤을텐데 뭐 거기는 나오는데라고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탑자격 스냅핑 해봐가지고 미세 하나 갈대뿌리를 덜었는데 미세가 좀 나와줬어요 그럼 봤으니까 가야죠 집에 갑니다 다음에는 미세말고 직접 다른거 보여드릴거라 싶은데 없네요 능력일 것 같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끝 테스트